다도의 파티라이프 요트를 2박 3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매력적인 것은 요트와 섬을 여행하면서 친구가 생기고 요트를 온전히 즐기는 그리고 섬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트가 아니면 가볼 수 없는 섬 곳곳을 둘러보고 직접 잡은 해산물도 맛보는 눈과 입이 즐거운 여행 요트를 타고 떠나는 통영의 삶을 만나는 순간 지친 일상 속 나만의 힐링이 될지도